어! 잠깐만! 어! 아이! 잠깐만! 어! 잠깐! 야! 콘유키! 콘유키! 허접더라! 젬바의 방송을 방해하러 왔다! 이말이야! 허접더라! 잘했냐? 어? 위로우! 위로우가 아니라 난 유키야! 어! 이몸은? 선배보다 머리가 작지! 내가 허접 샘파이보다 머리가 작지! 다름이 아니라 이몸이 샘파이의 방송을 빼앗은 이유는 말이다! 아주 중요한 할 말이 있기 때문이다! 사실 이몸 촉각쇼트 굉장히 좋아한다! 보내사는 것이다! 이 변태허접돌이 보내는 촉각쇼트 영상 고마웠다!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! 아! 악독함 구현다고! 아! 너무 기쁘다! 많이 많이 구해줘! 공갠도 많이 많이 하겠다! 공갠도 많이 많이 하겠다! 아웃라스트 원더스릴 다 할 겁니다! 아웃라스트 원더스릴 다 할 겁니다!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 감히 어디 이 몸에 멋진 노래를 자 들여가고 있냔 말이지 까! 윙크 꿈이란 말이지 윙크가 뭐가 중요해! 응? 아웃라스트 이 몸은 팔 말 다 했으니 간다! 팔 있던가 말던가 오츠 유키 에이이이이이이이이